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안열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에 살고싶은 다운로드 시대 미국 갑니다. 경사지의 집집기. 아주 기본이죠. 기본. 우리는 항상 모든 땅은 경사져 있습니다. 경사져 있는데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해서 평지를 만들죠. 평지를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말뚝이 어렵고 매트를 친다.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토목공사를 하지 말자. 제가 토목공사를 하지 말자는 이유는 원집안에 원집안에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말뚝을 박을 수밖에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원집안에 그냥 짓는 게 제일 안정적인 거죠. 우리가 성토를 하죠. 성토를 하고 흙을 부어서 그 위에 집을 지면 지내력이 안 나와. 원래 원집안이 한 10년 되면 지내력이 30톤이 나오는데 성토를 하는 순간 5톤도 안 나와. 5톤도 안 나와. 그러면 다 질 거냐. 아니면 말뚝을 박을 거냐. 아니면 5년 뒤에 집을 질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원집안에 원집안을 최대한 이용해서 집을 지면 기초공사비가 싸진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겹지 않으세요? 지겹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가. 아이고 소장님 알아요. 이제 그만 얘기해요. 이제 막 귀에서 피가 나요. 피가. 그만 얘기하라고. 알았다고. 원집안에 집을 져야 원집안이 땅이 좋다. 지내력이 좋다. 땅이 튼튼하다. 거기다가 기초를 얹어야 되니까.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면 기초가 집안이 약해서 매트 기초를 해야 된다. 과하게. 돈은 돈대로 다 깨진다. 그 얘기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다. 그래서 외국사를 보시면 대부분은 그냥 경사지에 집을 띄우는 방식으로 갑니다. 띄우는 장점이. 아니 띄우면 여기에 바람이 불고 냉기가 있지 않아요? 냉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외벽은 어떡하라고. 지붕은 어떡하라고. 지붕 위에 냉기는 어떡할 거야. 벽에 냉기는 어떡할 거야. 이거는 단열재로 커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단열재로 커버한다고. 대한민국 기후가 어떻게 됐죠? 태국보다 더 습해. 땅이 습하다고. 습기를 올라오는 거를 막는 게 이슈야. 겨울에는 이 흙의 냉기를 올라오는 거를 막는 게 이슈야. 그래서 우리가 매트를 칠 때마다 이 습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냉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엄청난 고민을 한다고. 이게 너무 어려워. 엄청난 돈을 들여도 다 실패야. 그럼 어떻게 한다? 띄워라. 띄워라. 당연히 경사지에 말뚝을 박으니까 당연히 띄우잖아. 그럼 모든 게 해결이 돼. 습기도 해결이 되고 이 땅의 냉기도 해결이 돼. 아니 냉기가 올라오잖아요. 바람이 불잖아. 이 냉기는 어떡하라고. 그럼 이 냉기는 어떡해. 이 지붕 위에 있는 냉기는 어떡하냐고. 띄워라. 띄워라. 띄우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좋아. 평지야. 평지라도 띄워라. 왜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집을 띄워서 줬냐고요. 그때는 매트가 없으니까. 아니래니까. 아니래니까. 이 습기야. 냉기에서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띄우라고. 띄우라고. 단층과 2층까지는 괜찮다고. 3층은 어려워. 우리가 3층을 짓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3층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층과 2층 정도는 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뚝 박아서 띄워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경사가 줬는데. 경사가 줬는데 여기는 3메단에 공간을 사용하자는 거죠. 공간을 사용하자. 여기다 차도 세우고 아니면 작업실도 만들고 일석이조다. 땡큐 아닙니까? 땡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외국에 있는 모든 설계의 기본 사례죠. 기본 매뉴얼이야. 매뉴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되게 생소해. 안 생소하다니까. 생소한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라고. 기본. 그럼 설계사무소는 어떻게 돼? 이걸 배워야죠. 건축을 배워야 된다고. 설계를 배우고. 시공사도 배우면 된다고. 어렵지 않아. 옛날에 다 했던 거야. 옛날에 다 했던 걸 다시 철압에 꺼내서 다시 쓰면 돼. 쓰면 된다고. 어, 어. 뒷골이 땡겨.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어, 어. 뒷골이 땡긴다. 아, 참. 네. 이제 원지반. 원지반. 제일 좋은 땅이 뭐냐. 원지반이라고. 원지반. 원지반에 그냥 말뚝을 박아서 띄워라. 습기된기를 막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본이죠. 이 정도 스판. 3m 스판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띄워서 여기까지 박을 필요는 없죠. 기둥을 많이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3m 정도는 우리 거더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디자인은 이 장선을 바깥으로 노출을 한 거죠. 안으로 노출을 할 거냐. 바깥으로 노출을 할 거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목조주택의 장점이야. 목조주택. 왜? 스터드. 기둥이라는 걸 세우죠. 그 다음에 하판을 하죠. 하판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중간에 낀 거야. 낀이냐. 외부로 돌릴 거냐. 내부로 돌릴 거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디자인하기 나름이야. 내가 예산에 맞게 어떤 디자인을 원하냐에 따라서 가볍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 집의 디자인은 한쪽 방향으로 한 거죠. 이게 더 유리한데 사실은. 그건 디자인의 문제니까. 디자인의 문제니까. 이게 이제 완만하게 경사진 거죠. 가능합니다. 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때는 이렇게 발코니도 만들어서 사람이 서 있고 발코니를 반대합니다. 테라스 반대한다. 왜? 비가 새니까. 비가 새니까. 근데 이건 뭐야? 새도 바깥이잖아. 외부잖아. 밑에가 떠 있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런 거는 권장합니다. 비가 새도 상관이 없잖아.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아주 간단한 구조인 거잖아. 사실은. 아주 메인 간단한 구조인 거야. 간단한 구조. 그러니까 이게 브레싱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세라고 그러죠. 가세를 대든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는 거죠. 이게 목구조는 가능하다. 가능한데 이 집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목구조보다는 경제적으로 빔을, H빔을 박는 게 나을 수도 있다. H빔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죠. 나무도 가능하다. 이 집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나무말뚝이잖아. 나무말뚝에 이렇게 거덜을 댄 거죠. 이렇게 중간에 거덜을 대고 장선을 깐 거잖아. 깐 거잖아. 기둥을 받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다를 댄 거죠. 이렇게. 거덜을 대고 쫙쫙쫙쫙쫙쫙쫙. 장선을 깐 겁니다. 뭐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즉, 기본이야. 기본. 기본. 어려운 구조가 아니야. 설계사무소가 어려워한다고요?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연락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연락하세요. 뒤로 들어가죠. 뒤로죠. 레벨이 뒤로 들어가면 맞죠. 말뚝이 쳐죠. 원형. 원형 파이프에 말뚝이 쳐죠. 종이. 종이 지관이 있어요. 지관.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방통을 만들면 되죠. 종이 지관에 콩쿠트를 부어서 종이를 띄어내면 돼요. 어렵지 않아. 아주 쉽습니다. 근데 저는 소장님은 왜 가로등 기초로 들고 다니세요? 그렇게 사서. 이거 언제 또 부어? 또 언제 부어? 그냥 있는 거 씁시다. 있는 거 씁시다. 병문대 볼게요. 병문대 보시면 뒤로 이렇게. 아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옆으로 들어가죠. 이게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포츠. 현관 포츠가 있는 게 더 중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튀어나오셨습니다. 그래서 1200, 1200 간격이에요. 1500, 1500, 1200 간격이에요. 그래서 2400에 4.2가 이 방 하나. 가운데가 화장실 있죠. 화장실이 있고 2400에 4200에 거실이 있는 거죠. 주방이 없어. 주방이 없어. 주방이 어딨냐고요? 원래는 옆집이 있어. 메인집이 있습니다. 메인집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박스를 놓으면 되는 거죠. 옆집이 있어. 메인이 있는데 옆에 간단한 손님용 칩을 친 거예요. 손님은 이제 아홉 평. 콩알집이네요. 체류용 쉼터. 콩알집 사이즈네요. 가운데다가 화장실을 놓은 거죠. 평면도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평면도 마음에 안 들고 이 기둥이 커진 거죠. 두 개로 붙인 거죠. 여기는 왜요? 여기는 메인 기둥이니까. 두 개를 붙이고 여기는 작은 거를 그냥 낀 거죠. 낀 겁니다. 그래서 메인 줄은 스파은 이거죠. 이거. 3.6이네요. 3.6, 3.6.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장선을 걸었다. 걷어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세 줄로. 뭐 상관없습니다. 디자인에게 나름이니까. 상관없다. 들어오면. 이 위가 다 터져있어요. 위가 높아요. 그래서. 위가 높습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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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굳이. 돈 많이 들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우유 꽉. 우유 꽉. 최고다. 가속. 아 디자인. 뭐 뭐 뭐. 아 그렇죠. 이런 디자인을 원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장선 길이가 다 달라지잖아. 힘들어. 힘들어. 이거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잘리기가 좋잖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쉬워요.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됐다. 어휴. 글루램이. 여기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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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셨네요. 가다랑 뭐. 이건 위치가 이렇게 안 맞지. 아이고. 여기도 다 보냈나. 재밌네. 어쨌든. 어쨌든. 네. 이거 거더를 이렇게 다 보냈네요. 별로 넓은 스판이 아닌데. 사실은. 과한대요. 과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 과하다. 문은 여기만 연다. 여기는 뚫렸다. 뭐 어떠냐고.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고정창이고. 문 열고. 나갔다. 문 열고 나갔다. 이 슬라이딩을 굳이 열고 나갈 필요는. 없다. 없다. 이게 정답이죠. 다 고정창입니다. 뭐 굳이. 이문 하나밖에 안 열려. 여기는 차 하나 열리고. 굳이 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 좁은 집에. 작은 집에. 이 집도 마찬가지죠. 이 창 하나 연다. 이 창 하나 연다. 이 창 하나 연다. 인테리어가 이렇게. 이거는 지금. 짙은 나무 색깔을 양옆으로 싹 칠했죠. 나쁘진 않네요. 이건 나무 색깔. 흰색과 원래. 원래 색깔을 했는데. 나쁘진 않네요. 화장실도 그냥. 루버. 천장도 그냥. 나무를 그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나무가. 습기에. 강합니다. 강합니다. 바닥만 그냥. 타일을 붙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샤워부스로 쇼부를 봐라. 여기는 그냥. 여기는 뭐다. 그냥 방처럼. 사용하는 게 맞다. 디자인 1.7. 훌륭합니다. 편리성 좋죠. 가성비 좋죠. 에너지. 창이 너무 많아. 창이 너무 많아. 아이디어는. 아니 뭐. 작으니까. 창을 커도. 작은 집에 창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1.6. 10점 만점에 8.2 였습니다. 감사합니다.